우리나라 최초 프렌치 파인다이닝 라미띠에 20년이 넘는 전통우리오는 레스토랑으로 미셜렉 원스타의 자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전통 덕에 많은 분들의 파인다이닝 첫 경험으로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전통 프렌치 레스토랑이나 파인다이닝들이 많지 않았었죠. 지금의 30년 경력에 장명식 셰프님이 끌고 계시는데요. 다들 추억과 함께 또 새로운 경험을 하러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불어로 우정을 뜻하는 라미띠에. 친구의 생일을 맞아 지난달 런치로 방문했습니다. 압구정 쪽에 있던 라미띠에가 작년 6월 청담동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간판 옆에는 2층으로 바로 이어지는 계단도 있는데 저는 이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도착하면 간판과 2019 라리스트. 한켠에는 미식 관련 책자들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 라리스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미셜렉만 알지만 라리스트도 있습니다. 미식 가이드북의 가이드북으로 평가받는 라리스트는 프랑스 관광청 회장 필리포르가 창안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목적은 미셜렉 가이드랑 비슷하지만 이 라리스트만의 차이점이라면 전 세계 미식 가이드북과 또 미디어 칼럼 그리고 온라인 리뷰 사이트까지 조사해서 세계 탑 레스토랑 1000곳을 선정한다는 점입니다. 미셜렉을 받은 곳이라고 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맛있는 레스토랑 중에도 미셜렉을 받지 못한 곳들도 있죠. 가끔 이렇게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될 때 이때 라리스트까지 참고하시면 식당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미셜렉에 올라오지 않은 좋은 식당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미셜렉과 라리스트 두 군데 다 올라온 식당은 실패할 확률이 확실히 적겠죠. 자 두 군데 다 선정된 라미띠에 그럼 들어가 볼까요?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원스타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홀 한쪽 벽면에는 커스텀셀러가 위치하고 있고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작지만 알찬 다이닝 공간이 펼쳐집니다. 인용 테이블 5개가 있고 테이블 간 간격도 괜찮은 편입니다. 저희는 이날 홀 한편에 마련된 별실과 같은 공간으로 예약했습니다. 다만 이 공간과 벽 뒤에 붙은 테이블과는 가까워서 소음이 좀 아쉬웠는데요. 후기들을 찾아봤는데 원래 좀 소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유념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 세트입니다. 센터피스와 메뉴판, 물수건, 버터 이런 센스 있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단정하게 세팅된 넵킨 앞에 심플한 초대장 같은 메뉴판입니다. 실링 왁스에 라미띠에 애를 새겨 고급스러움을 더해줬네요. 뜯는 형식이 아니라 근육 위로 올리면 펴집니다. 단일코스로 진행되는 런치는 인당 7만원이고 선택 메뉴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캐비어나 와인 페어링도 가능한데요. 허프버틀 와인도 판매하고 있고 글라스 와인도 주문 가능합니다. 자, 기분만 내려고 샴페인 한 잔만 따라뒀습니다. 잘 도전해 준비해 주시네요. 먼저 이즈니 무염버터와 두 가지 식전빵을 준비해 주십니다. 됐고요. 제가 오른쪽 먼저 설명 도와드릴게요. 토마토 콘솜이라고 해서 맑은 습을 준비를 했고요. 위에는 자몽으로 만든 폼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손으로 잡고 마셔주시면 되고요. 다음대로는 트윌 안 속에 홍제연어 무스 위에는 블랙올리버 제스트랑 레몬 커드가 준비됐고요. 이것도 손으로 살짝 잡고 드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는 수박이랑 수박 주스 위에는 점병을 부어서 준비했고요. 그 위에도 초당 옥수수클의 라즈베리클의 드실 수 있는 식용꽃을 올렸습니다. 드시는 수전은 토마토, 훈제연어, 수박수로 드시고요. 수박은 위에 있는 점병을 손으로 잡고 먼저 드신 다음에 위쪽에 작은 토프로 수박이랑 수박주 주시면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먼저 자몽폼이 올라간 토마토 콘솜에는 상큼한 산미로 입맛을 돋구어 주었습니다. 다음 바삭거리는 트윌 안의 고소한 훈제연어와 블랙올리브 향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용꽃으로 화사하게 장식된 점병이 정말 먹기 아까울 정도죠. 양은 작지만 보는 재미와 함께 앞으로의 식사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이어 달고 시원한 수박으로 입안을 정리해줬습니다. 뭐야? 수박. 수박 뭐야? 수박. 그렇구나. 수박. 수박 인초라 이거. 수박. 수박 수박. 수박 뭐 어떻게 안 거야? 그냥 먹으러 막히고. 첫 번째 에피타이저로 문어 샐러드랑 이렇게 감자를 준비했고요. 이 문어 사이에는 칵테이프 마토 밑에 쪽에는 계란이랑 아이올리랑 소스 초리조 차이브라는 거가 이렇게 감자 위에는 새콤하게 버무린 프리즈 허브 샐러드 같이 올렸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는 발사믹 드럭샷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새콤한 허브향과 쫄깃한 문어의 식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발사믹과 아이올리 소스가 감자 샐러드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차가운 요리와 잘 어울리는 투명한 식기네요. 계란 위에는 차이브랑 구운 어람을 준비했고요. 드실 때는 스푼 이용해가지고 계란 터트려서 다 같이 드셔주시면 됩니다. 한 시간 동안 숲이 된 계란과 양송이 폼의 조합이 조화로웠습니다. 차이브와 구운 어란의 감채 맛도 훌륭했고요. 전혀 비리지 않았고 고소한 풍미가 좋았습니다. 트러플 맛 아침에도 감동란 먹고 왔는데 얇게 슬라이스한 찐 전복의 식감은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라미띠에는 아무즈부시의 자몽에 이어서 양송이까지 이 버블 폼을 잘 사용하는 듯 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옆쪽으로는 살짝 배친 청경채랑 소스는 플랜차우드 소스랑 허브오일을 같이 준비했고요. 드실 때는 다 같이 드셔주시면 됩니다. 겉바속촉 대구살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플레이트입니다. 각종 허브로 만든 짭조름한 크리스피를 입혀서 담백하고 바삭하게 구운 대구살의 텍스처는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럽고 담백한 맛은 상당히 근사했습니다. 청경채의 아삭한 식감이 다채로움을 더해주었고 클램차우더와 허브오일의 터치도 절묘했습니다. 탱글탱글하게 구현된 섬세한 텍스처가 보이시나요? 메인전 마지막 디쉬 포아그라보다 더 평이 좋아서 가리비를 주문했습니다. 간이 잘 된 통통한 관자와 쫀득한 욕기의 조화가 좋았습니다. 오리바슴살은 밑에 건자두로 만든 크리스피레고요. 왼쪽에는 오렌지 주스에 졸인 미니당두피레 두 가지 크리스피를 준비했고 위에는 시럽을 졸인 자두와 브로콜린이 우리 기름에서 풍표한 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프스테이크는 그레이비 소스에 졸인 크리스피레고요. 오른쪽에는 메시지 포테이토랑 동해산 송양버섯, 아스파라거스 최상급 한우 채끝 등심을 미디움 레어로 주문했습니다. 굽기는 적당했고요. 후추와 소금으로 간유된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시드 포테이토와의 풍미도 조화로웠고요. 기본기를 보여주는 깔끔한 메인디쉬였습니다. 가니쉬로 나온 버섯꽃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의 식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후박콩! 후박젤리랑 카시스라는 열매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준비해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컬란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밑에 소스는 샤워필링, 초록색깔은 민트소스를 준비했고요. 후박젤리 위에는 후박폼이랑 갈사미 개를 같이 올렸습니다. 상큼하고 깔끔한 디저트입니다. 구성으로나 임팩트로는 이전 디쉬들에 비해 살짝 아쉬웠지만 산뜻하게 입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와 레몬 휘낭시에 비파젤리, 레몬 카라멜이 준비됐습니다. 샤츠가 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선미는 적당했고요. 입가심을 하기에 맛난 아기자기한 과자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기 전에 화장실 한번 들러보도록 할게요. 홀의 오른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 리즈너블한 가격과 괜찮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입니다. 강렬한 재미와 기교보다는 군더더기 없는 탄탄한 기본기와 안정감이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해산물 요리의 텍스처를 구현해내는 조리감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되는데요. 무겁고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세심한 배려와 안정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에 디너도 기회가 되면 경험해보고 싶은 곳이네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